기준님 기준님은 기준님은 살면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큰 자본심을 갖고 살았어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을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았신 분이고 음? 하지만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팔자 자체가 너무 드세 팔자 자체가 너무 드세다 보니 어디를 가도 딴 사람들한테 인정받기가 힘들어 그리고 기준님 자체로만 봐서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 주변사람이 인정을 안해줘 어? 그래다 보니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말이 많아지고 나를 딴 사람한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안해도 될 말을 너무 많이 하셔 어? 그러다 보니 말로다가 손해보는 게 너무 많으시대 응? 그러고 우리 기준님하고 대준님하고 보자 하면 대준님도 마찬가지야 대준님도 마찬가지라고 대준님 또한 화가 많으셔서 본인의 화를 참지를 못해 자기가 만들어놓은 커트라인이 있으면 그게 맞춰서 살아야 돼 모든 사람이 그러다 보니 그게 안 되면 거기에 걸맞지 않다 하면 자기가 화를 참지를 못하시는 분이래요 아 급하다니까요 성격 아니 급하든 어떡하든지 간에 그렇다고 어? 그러다 보니 자기가 해서는 안 될 행동도 하시고 응? 내려뿌시고 뭘 던지고 뭘 하고 그렇게 화가 많으시대는 거야 괴팍화되는 거야 어? 그런 분하고 지금 몇 년을 사신 거야 한 30몇 년 사셨어? 우리 딸이 이제 34살이니까 34년 살았나 그 세월 동안 참 고생은 많으셨겠어 어? 기준님은 기준님 나름대로 나름대로 나는 모든 거를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았다 하는데 내 바깥사람은 그걸 인정을 해주지를 않고 그걸 갖다가 거꾸로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왜? 대주가 보기엔 답답하거든 응? 자기가 생겨놓은 만들어놓은 그 바운드 안에서 모든 게 이뤄져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어?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뭐를 어디서 기르다가라도 그거를 만들어놔야 되는 사람인데 대주님은 안 그래 대주님은 내가 갖다 준 것 같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 맞아요 근데 그러질 못하는 걸 어떻게 그 비율을 다 맞추고 사냐고 그 비윳장을 완벽주의자 응 그분의 비윳장은 그 누구도 못 맞춰 네 이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준님 시어머니 시어머니도 우리 아들이지만 맞추기 힘들다고 하셨어 어머니도 보통 아니신데 보통 내기는 아니지만 내 아들내미 함부로 못한단 말이야 내 아들내미 내가 어떻게 하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 정도로 대주님이 어떻게 보면 진짜 왈가닥이고 어떻게 보면 참 승질리파해가지고 저 승질머리 좀 어따어따 써먹어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하지만 올수전에 올수전에 대주님은 이동의 운이 들었고 문서의 운이 들어오셔 문서는 뭐 문서의 문서는 아닌 것 같은데 문서는 아닌 것 같아 네 문서 그러면 문서 잡으면 저한테 다시 오셔 네 꼭 오셔 네 문서가 들어온다 하니 문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논 반문서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문서이고 어떠한 계약의 조건도 문서이고 지금 어느 자리에서 이동을 해서 그 이동의 자리에서 어떠한 문서를 계약을 쓸 수도 있고 딸이 또 직장을 어디 좋은데 들어가는 그것도 문서인가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다 문서이니 문서를 잡으면 저한테 꼭 오셔 네 오셔서 저한테 좀 많이 혼나 혼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왜요 왜요 지금 나한테 그랬잖아 문서는 뭔 문서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랬잖아 저는 진문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문서가 있다 하는데 진문서 그러신 분입니다 아셨죠 하고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 올해 좀 조심을 좀 많이 하셔 아셨죠 뭘 조심하시는 금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조심을 좀 하셔 아셨죠 어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 자손들 자손들을 지금 넣어놨는데 우리 큰 자손 장려 자손 같은 경우에는 엄마하고 참 부딪히기도 많이 부딪히는 자손이고 아빠한테는 한도 많은 자손이야 네 한쪽 가슴에 정말 부모 자식지간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도 갖고 있는 게 장려 자손이라 소리가 나와 그러면 이 자손은 정말 머리도 비상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 그런 자손을 갖다가 왜 이렇게 원지고 한지게 만들었어 그거야 뭐 뻔하지 뭐 어 대준님의 승질이 그렇게 붉았고 어 그렇게 급하면 어떻게 하겠어 바라는 게 많을 거 아니야 그 바람에 따라서 내 자손이 좀 그 길을 가줬으면 할 텐데 그러지를 못하니 손을 댔을 테고 응 나하고 맘목재는겨 그냥 끄떡끄떡하면 끝이야 대답을 하셔 좀 전에 아닌 거는 아니에요 하고 대뜸 얘기하더니 맞으니까 그냥 고개만 끄떡끄떡끄떡하고는겨 네 선생님 그렇다 합니다 우리 장려 자손 같은 경우에 장려 자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나는 친구 있지 결혼하려고 하는데 어 결혼 날까지 잡았는데 그러니까 만나는 친구 있냐고 있어요 어 결혼 상견일까지 했어요 그죠 날짜 언제 잡았어 10월 30일에 12시로 잡았는데요 아니 보지도 않았어요 지가 그냥 잡아가지고 네 10월 30일 12시에 네 일요일 날 축하드려요 일단 일단 축하드리고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네 저는 왜 마음에 안 들어 어 안 들죠 마음에 들리가 없죠 엄마는 나한테 좀 많이 좀 혼나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기 선생님 왜 마음에 안 하냐면 그 상견례를 했어요 했는데 그 이제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들한테 이제 돈을 10원도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조금 쟤는 이제 엄마 입장으로 화가 났어요 그렇잖아요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그리고 뭐 다 되는 식으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이 안 차죠 말씀하시오 성이 안 차죠 그래서 성이 안 찬다고? 그 선생님 입장 같으면 그게 성이 차겠어요? 아니 자기들 인생인데 엄마는 딸내미한테 뭐 해줬는데 뭐 저희야 뭐 저희야 해주려고 생각했죠 얼마 몇 천만 원이라도 해주려고 했는데 안 해줄 거예요 개신해서 요즘 세상에 몇 천만 원 갖다 애들 뭐 할 수 있는데 아이 그래도 제가 뭐 딸한테 무슨 그런 거 투자하겠어요 지가 벌었는데 아니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내미 저쪽 집안에서 아들내미 장가 보내는데 집이라도 한 채 하고 아니 구리 반지도 하나 못 해주니까 화가 구리 반지 하나 못 해주는 거는 그 남자가 앞으로 벌면서 둘이 알콩달콩 재미나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남자가 안 좋아 보이지도 않아 괜찮아 보여 어 근데 엄마는 지금 그렇지 내 자식 소중하게 지금까지 키워놨는데 어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괜찮은 집에 보내면 좋겠지 응 하지만 거기 가서 소방 맞으면 소방 맞으면 그게 좋겠어 엄마 기준님 기준님 엄마처럼 어 엄마처럼 기준님 잘 키워서 응 기준님 사랑받고 자랐잖아 어 왜 대답은 안 하고 자꾸 아까부터 끄떡거리기만 해 맞는 얘기하면 그냥 끄떡거리기만 하고 그냥 말은 거야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집안 응 이 집안으로 치집아서 응 엄마는 좋았냐고 어 좋은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 어 근데 딸내미 시집 보내면 지금 만나는 그 예비사익감 예비사익감은 괜찮아 보인단 말이야 어 근데 어떤 면에서 선생님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그 나한테 보이는 사익감 예비사익감은 네 자기 일 착실히 잘하고 네 여자한테 감싸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어 지금 여기 대준님처럼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에 그러면 딸내미가 가서 그 남자한테 사랑받고 살 거 아니야 어 그러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안 그래 네 네 돈이 꼭 많고 어 정말 어 풍족한 집안에 시집가서 소망받고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 어 그거야 그렇죠 에 그렇게 생각하면 좋잖아 서른여덟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아니 서른여덟이든 육십여덟이든 간에 에 지금 장려자손이 남자도 참 까다롭게 고른단 말이야 아무 남자는 안 만나 어 네 그런 딸내미가 어 교제를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결혼까지 생각을 할 때는 장려자손 같은 경우에는 결혼까지 생각을 할 때는 자기가 모든 거를 다 포기할 생각으로다가 남자를 만났단 말이야 어 그런 자손이고 어 그러고 정말 그 미안한 얘기지만 대준님하고는 정반대의 남자를 만나고 싶어 했던 게 장려자손이야 응 그러면 엄마하고는 어려서부터 계속 부딪혔을 테고 어 네 항상 말다툼이 됐을 테고 네 엄마가 얘기하는 것 장려자손은 꼭 반대로 갔을 테고 청끼야구리처럼 네 반대로 갔을 응 하지만 이 자손은 자기가 지금까지 잘 커왔단 말이야 네 어 그래서 남자조차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딱 응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남자를 만나서 지금 결혼까지 약속을 했단 말이야 네 어 그러면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말고 찬성을 해주고 두 손 들어 환영을 해줘야지 아니 너무 집안이 가난한 거 같아 선생님 너무 집안이 생활비까지 다 대주게 생겼으니까 저는 아니 생활비 안 대줘도 돼 아우 대주게 생겼어 생활비 엄마가 그런다고 생활비 대줄 거야 어 아니 연금도 없고요 보험도 없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연금이니 보험이니 뭐 실비니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모가 아프면 어떡하냐고 이걸 그래서 걱정하는 거죠 부모 입장에 선생님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봐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도 저는 기준처럼 생각 안 할 것 같아 아니요 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말을 들어보면 그거는 아니래요 딸내미를 너무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보내면 아무튼 시댁에서 손벌리면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사람들 얘기가 아까 얘기했잖아 돈이 많은 집에 가서 소방 맡는 것보다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돈이 많은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아니 그러게 선생님 생각도 그것만큼 좋은 건 없겠지만 딸내미 자체가 딸내미 자체가 허다분한 사람을 만나질 않는다고 엄마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을 만나질 않는다고 어떻게 나보다도 내 딸내미를 더 몰라 왜 믿어줄 생각을 안 하셔 그러니까 딸내미하고 맨날 부딪히는 거야 기준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장녀자손이 뭘 쓰는 거 쓰는 게 많아 남자 때문에 그 예비사위 때문에 쓰는 게 많기는 해 하지만 예비사위 자체가 자기도 올라갈 자리까지는 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 그러니까 둘이 잘 만났어 만나기도 만나기도 잘 만났고 둘이 행복한 과정을 꾸릴 거야 그러니까 좀 믿어줘 그렇게 하셔 올 한 해는 막내 자손 같은 경우에는 막내 자손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이 자손은 뭘 이야기를 하고 꾸지람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팅그러져 나가는 아이야 지금 주소도 몰라요 뭐라고 주소도 모른다고 주소도 모른다고 사는데 몰라요 기준님 아이가 밖을 나갈 때는 나이가 지금 20대 후반인데 아이가 밖에 20대 후반인 아이가 나가서 살 때 부모님한테 주소도 모르게 나갔다 하면 10대 청소년도 아니고 가출이 아니잖아 그죠 주소도 모르고 나갔다 하면 이거는 엄마 아빠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어? 아이한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어? 이제 저희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저희한테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아니고 문제가 있어요 아니 문제가 있지만요 그렇게 오늘 또 병원에 찾아갔더니요 퇴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 지난달에 퇴사했다고 그러면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요 저도 무슨 잘못한 거는 있겠지만은 뭐 부모가 다 백퍼센트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소도 안 알려주고 부모가 백퍼센트는 그 엄마가 생각하는 부모의 백퍼센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뭐 자기를 저를 이제 뭐 저기 마음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냐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백퍼센트는 없다는 거지요 아니 기준님은 아이들한테 사랑도 참 많이 준 사람이야 어? 근데 사랑이 너무 지나치면 올가미가 돼요 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자기가 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방해를 하고 막아버리면 이 아이는 팅그러져 나간다니까 지금 주소도 모르게 나간 게 팅그러져 나간 거잖아 엄마 아빠하고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부모고무고 다 필요 없다고 그냥 나간 거잖아 내가 그렇게 나간 아이를 두둔하는 게 아니고 어? 그렇게 나간 아이를 두둔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거야 에? 아휴 참 자식 키우기 힘드네요 아니 자식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거는 옛날부터 어른들이 했던 얘기 아니야 걔 남자 때문에 나갔어요 걔 남자 때문에 나갔다니까 걔 남자 있어요 남자 때문에 나갔다니까 기준님 왜 아이가 남자 때문에만 나갔다고 생각해? 아 남자 때문에 나갔다니까요 집에도 몇 번 왔었어요 나갔어요 집에도 몇 번 왔었는데 남자 때문에 나간 거 왜 나갔겠어? 응? 남자 때문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남자 때문에 왜 나갔겠냐고 남자가요 내가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냐면요 남자가 직장도 없고 게임 도박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우리 딸이 돈을 자꾸 대주고 이러니까 화가 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어느 부모가 그러면 그리야 또 돈 대주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더니 튕겨져 나갔다고요 기준님 보세요 이 아이는요 이 아이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되질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아이예요 어? 그 남자 아이는 그냥 스쳐가는 연일 뿐이야 응? 그 애하고는 어떠한 뭐 연줄이 닿아서 아니 스쳐가는 결혼을 하든 뭐라 하든 이게 안 돼 알아요 안 돼 그게 아니고 돈을 쓰니까 그렇죠 돈을 카드로 긁고 막 카드빚이 날라오고 이러니까 그러진 거죠 이 아이 자체는 이 아이 자체는 자기가 자기가 판단을 해서 어? 거기에서 자기가 느끼지 않는 이상은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얘는 듣지를 않아 어? 안 그래요? 네 맞죠? 네 어? 그런 아이를 갖다가 어? 카드값이 날라오고 뭐한다? 꾸질함은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부모님과 아니 당연히 할 수 있어 네 하지만 꾸질함에도 말에도 정도가 있고 차이가 있다는 거야 내가 돈도 대줬어요 걔 빚도 갚아줬어요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아니 엄마 애 빚을 갚아준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어? 빚을 갚아주든 꾸질함을 하든 정도가 있다는 얘기야 어? 엄마처럼 그렇게 말을 시작을 하고 하게 되면 아이하고 싸움밖에 안 돼 응? 아이를 내가 엄마도 아까 인정을 했잖아 이 아이는 자기가 몸소 느끼기 전에는 안 된단 안 된단 말이야 어? 근데 엄마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보려면 이 아이는 자기가 잘못을 했어도 모든 게 거기에 걸맞게 자기가 잘한 걸로 돼 자기가 그렇게 포장을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마지막 가서 결과론적으로 잘못한 건 누구냐 엄마야 이 아이 생각에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잘못했어 어? 근데 엄마하고 이 아이하고 부딪혀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 아이는 다 포장을 해서 자기는 잘했어 잘못한 건 엄마야 맞아요 어? 그런 아이를 이십몇 년을 키워왔으면서도 어? 그걸 모르냐고 응? 엄마처럼 아이들한테 사랑을 주고 키운 사람이 그런 부모가 얼마나 많겠어 어? 자기 자식 전부 다 귀하겠지만 어? 엄마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 가정에 내 자식들이 내 형제들이나 내 부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그럼요 저는 저는 소중하지요 그랬던 분이시라 해요 네 근데 그런 분이 조금만 생각을 좀 바꾸시라고 그러면 내 새끼 소중하지 않은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이 당연하지 소중하지요 소중한데 그 강도를 갖다가 좀 잘 좀 조절을 좀 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여름 지나면 연락 올 거예요 여름 지나면요 연락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내버려 두셔 이 아이는 자기가 지 몸으로 느껴야 돼 병원에 가니까요 선생님 눈물이 나더라고요 퇴사했다고 그래가지고 진짜요 우리 애들 아빠도 속을 많이 속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애들만 바라보고 살았다기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퇴사했다고 지난달에 퇴사했다고 그러네요 그냥 제가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나오는 순간에 그렇잖아요 내가 얘네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뭐 선생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아우 진짜요 제정신으로 안 나왔다니까요 제가 하지만 이 아이는 이 아이는 그럴 거니까 좀 기다리셔 좀 마음 편안히 먹고 기다리셔 아이가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 어린 나이는 아니니까 지금 주소도 모르죠 집 집 원룸도 어디 사는지도 모르죠 병원도 이제 옮겨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전화번호도 바꿨죠 뭐 가출신고나 해서 찾아야 되는데 실종신고 해가지고요 뭐 길이 없네요 지금 엄마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 이 아이 이제 여름이야 여름 지나면 이 아이 연락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 어디 나쁜 길로 빠지고 그러진 않아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셨죠 조금만 좀 조금만 내려놓고 사셔 네 알겠어요 애들 잘 키워놓고 애들 이만큼 컸으면 잘 컸어 지네 앞길 다 해가면서 잘 컸어 근데 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해도 강도가 있어 어? 네 아이들 다 큰애들 그러면 큰애는 선생님 잘 살겄어요? 네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이 장여자손 같은 경우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순발력이 되게 좋아 어디 가서도 밉상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사랑받고 살 수 있는 아이니까 좀 좀 믿어주고 기다려주셔 엄마가 들어오지도 않은 예비사회를 갖다가 지금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아이를 보는 눈초리 자체가 틀려져 어? 그러면 안 그래도 장여자손하고 부딪히는데 예비사회하고 그런 안 좋은 게 있으면 장여자손은 아예 끊어버려 연을 그 정도로 독해 독하다니까요 남자애도 독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부모자식이 아니라 연을 끊고 살 수는 없잖아 어? 요번 계기로 인해서 막내 찬여자손 그 아이로 인해서 이처럼 정말 밑바닥으로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좀 믿어주고 기다려줘 아셨어? 네 어?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자식은 귀하대 사랑한대 사랑하는 건 좋아 근데 너무 아이들을 구속을 시키려고 하지 말라고 어? 아빠도 마찬가지야 아셨어요? 네 어? 애들 아빠가 올해 복 안 입겠어요? 선생님 복 많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상복 입냐고 뭐라고? 상복이요 상복? 상복은 안 보여 안 보여요? 어머니가 지금 아프시지? 조금 아프시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아까 복 많다니까 나 그 복인 줄 알았더니 상복을 얘기하고 싶어 네 상복 입는 거 그건 안 보여요 그건 안 보이니까 네 괜찮고 아이들은 그렇게 하세요 아셨어요? 네 어? 뭐 부부지간에 사이도 안 좋으면서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부부지간에 사이 보고 어떻대요? 괜찮아요 떨어져서 살아도 괜찮아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